우리가 시도하는 그 다양한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가 보편적으로 또 두루 그 대부분의 그 사람에게 크게 그 미치기 때문입니다. 어떤 그 풍수 방법은 궁합처럼 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덜 맞는 그래서 그 돈복 터질 그 풍수의 효과가 차이가 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방법은 그런 면에서 그 폭넓게 그 시도하시는 분들이 크게 그 돈복 들어올 그 재수 있는 일들을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집에서 그 다 쓴 그 빈 꿀병이 나오거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빈 꿀병이 나오거든 여러분들께서 그 세척을 간단히 한 후에 그 물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. 그리고 그 속에 동전을 모으시면 됩니다. 동전은 그 사람의 돈복, 재물복, 불을 상징을 합니다. 빈 꿀병은 그 낭비 없이 찰지게 그 돈을 비축을 하고 또 보존시킬 수 있는 그 공간적인 암시가 되어줍니다. 빈 꿀병의 그 동전을 모으게 되면 집으로 그 주변의 그 재물운의 그 에너지를 흡수시킵니다. 이는 그 꿀병이 상징하는 그 친화력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집안의 그 재정적인 복지에 유익함을 그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빈 꿀병에는 불을 축적시키는 그 힘이 아주 그 강한 공간으로 간주합니다. 동전은 또한 그 재질의 금속이죠. 금속은 그 강한 에너지의 그 집약의 기운이 그 속에는 또 실려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빈 꿀병의 그 동전을 모으게 되면 돈복의 에너지 또 금속성의 그 요소가 더욱 집중됩니다. 또한 그 빈 꿀병이 그 유리병이기 때문에 유리가 줄 수 있는 그 풍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시각적으로 그 풍요롭게 늘어나는 그 행운과 돈복의 암시를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안겨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동전과 꿀병을 사용하는 이런 풍수 방법으로 집으로 그 돈복 성장 그리고 부의 그 축적의 기운을 가득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